여기는 바로바로 본더랜드 뮤비 촬영장 멤버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지금 약간 지금 나 약간 지금 조커 느낌나 오 조커 에이 조커 와이 소 시리어스 상인은 무얼 해도 다 예쁘다고 아연이 머리랑 옷까맞춤인가요? 아니요 이것은 이제 레드클로 이고요 이거는 이제 Purple 아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Purple Purple 제가 보라색을 영어로 발음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Pur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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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이나 해드릴 수 있죠?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? I got a ponyt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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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춤 그만 춰 춤 그만 춰 그러면 다 이거 콘텐츠 제목을 그걸로 합시다 나 홀로 연습실 어때요? 나 홀로 연습실? 에이티드 원 믹스 에이티드 원 믹스 에이티드 원 믹스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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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ван 당전이, 당전이야 세븐 핵플릭션 내 밖엔 것들이 피네 앱고싶어 그 날 품에 나 내가 아픈가? 나 내가 아픈가? 너 뭐야? 나 탈 여기네 얘들아 메이크업 아니 이게 여러분 주목드라마고 저희집 근처에 보고싶죠? 보고싶으면 함성 아 갑자기 함성이 안 돼 나 왜있어 하나 둘 셋 아 왜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뭐야 그거 뭐야 그 죄송합니다 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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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없어요 가운데에 있는건가 없는건가요? 있습니까? 네 참 참 참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너의 숙점을 다해야지 내가 가운데 있는 거면 가운데 있겠지 하면은 쟤는 옆을 볼 줄 알면서 가운데는 하겠지 하면서 옆을 못 있지면서 넌 가운데는 택할 거라고 넌 나를 성경증명했지만 난 너의 그 의견을 바로 꺾어버렸지 뭐라는 걸까요? 이게 바로 비트를 입하는 길이야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? 빨리 해 그래서 봐봐 딱 내가 하는 순간 너는 빨리 참참참 재밌다 그죠? 긴장했죠? 틀릴까봐 참참참! 오케이 1승 아니지 내가 맞히면 무효야 아니야 3점 4기잖아 아니야 3점 4기잖아 내가 말했다 3점 4기라고 그렇죠 여러분?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아니지 여기서 내가 두 번 더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? 어 그럼 나지 아니지 나지 이긴 사람이 계속하는 거지 아니야 맞지? 그래? 어 참참참 아하 이제 봐주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바로 여기에서 어? 너가 지금 내 모자를 썼지? 그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이 모자가 너의 위치를 간파해줘서 나한테 알려줄 거야 응 텔레포트 텔레포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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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머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참참참!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민기 방금 제 가운데 있는 거 참참참! 이랬어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참참참! 아유 민기 씨 우리 제 양육이 어렵시다 알겠죠? 민기 너는 봐요 솔직히 말해요 이쪽에서 안 했어요 인정 오케이 이게 어차피 이 거니까 참참참! 두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원래 승리랑 막판 뒤집기죠 두 번째 승리입니다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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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오케이 다시요 참참참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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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 들 거예요 여기다 수건력 있다 민기 씨 그럴 거예요? 복숭아 네 이거 어떻게 해 아아 졌네 아 그리고 저희가 너무 하이 텐션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자 벌칙을 이제 제가 결정할 시간인데요 댓글 제가 읽겠습니다 최선의 역전생 달콤하네요 아주 달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왕자님 아이고 남의 왕자란요 좋았는데 참!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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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었는데 아쉽구려 원래 벌칙 골라주세요 고맙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죠? 저는 저는 민기 씨가 베이비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거 댄스 불러주세요 댄스를 불러요? 안돼요 하세요 원래 프리스타일이에요 왜요? 거기에 섹시 버전으로 주고 싶어요? 아니죠? 죄송합니다 네 노래 틀어주나요? 아니요 제가 직접 불러드릴 거예요 진짜 5 6 민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 바다 속 뚜루루뚜루 민기 상어 민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다 바꿔 지금 귀여운 뚜루루뚜루 민기 상어 아빠 민기 상어 뚜루루뚜루 금직한 뚜루루뚜루 강한 뚜루뚜루 민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마지막 상어 준비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? 네 사랑스러운 에이티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뚜루 뚜루루뚜루 에디터 아니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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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한 판 더? 페저 벌전? 페저 벌전? 그래요? 참참참? 참참참 뭐랄까요 여러분? 우리 방송 재밌긴 한가 봐 네 왜 심힛 아냐 깜짝 아프면 아프면 손이 면 넓는다 참참참 참참 편집합니다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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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지금 안 되겠어 참참참 참참참 이렇게 두 분이세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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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, 10, 11, 11, 12, 13, 14, 14, 15, 16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9, 29, 30, 30, 30, 31, 좋아 오 이렇게 빨리 돼 빨리 천천히 자면 내가 불가할 것 같아 통화 두번째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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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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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